한글자막 그렇다는 거는 지금 상대방의 짜증나는 애가 누구있어요 베네치아 정도죠 세일럼도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좀 덜하고 베네치아만 족치면 이 공방은 제 겁니다 상대방 베네치아만 죽치면 이 공방은 제꺼에요 베네치아가 넣고 먹긴 했잖아요 그죠 민호탄은 그래도 짜증이 덜하지고 폭탄이 없어가지고 이베가 사기라고 불리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 포탑이에요 돌아가는 거 보여요 지금 1,2,3번 포탑 모두 360도가 돌아가요 이게 오지는 겁니다 뒤에 이거는 글쎄 헬기장인 거 같은데 헬기 착륙장이 있는 배들이 있어요 50에 근데 헬기가 이제 구현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 게임에 뭐 그 뭐야 장바르 말고 그 뒤에 거 공화국도 있죠 헬기 패드가 헬기 착륙장이 네 아무튼 여러분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구축함이 A로 가네 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죠 페트로 레이더 뭐냐 레이더가 짧죠 거리가 짧은 게 아니라 지속 시간이 짧아요 디캡 올라가는 거 보니까 상대방 시마카제가 뒤로 갔네 베네치아 런 중이고 섬에 걸린다 어? 탐지가 떠? 어? 뭐지? 왜? 여기 뭐 있다 이 앞쪽에 뭐 이상한 거 있다 여기 야 씨발 너였다고? 조지야 이 미친새끼 저남이 벌써 저기가 있어 오우 야 야 조지야 빨라가지고 저남이 벌써 저기가 있는 거 봐 그리고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저게 지금 봐봐 방향이 여기잖아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길 이렇게 돌았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선 우리 구축함이 먹으니까 무리는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전함이 안 오냐 근데 왜 아까부터 전함이 다 뒤에 있네 가자고 우리 전함들이 포지션이 너무 뒤에요 좀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씨 야 목게임이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니가 여기서 왜 나와 뜨거웠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, 지금 공격하는 크리즈 공격하는 사람의 맞춤형 공격하는 사람의 맞춤형 공격하는 사람의 맞춤형 야, 이거 뭐야 야, 만딜 뭐야? 조지한테 만딜 들어갔어 지금 아이 아이씨 야 시타 뭔데? 근데 니코도 좀 아프다 야 무슨 전함이랑 맞장을 뜨고 있어 갔다 조지아 좀 세져 사실 이 정도면 약하게 맞은거야 조지아한테 원래는 제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조지아가 빨라가지고 18인치는 막기 힘들거든 그래도 수령함이라서 이게 딴 데로 맞으면 괜찮은데 선수를 장갑대가 있거든요 얘가 근데 이 위에 선수를 뚫고 들어오는 18인치는 못 막죠 뚫게 들어오면 위험해요 시탄할 수도 있어서 원래 전함이 탱킹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냐고 왜 수령함이 왜 안와 빨리 좀 따라와 빨리 좀 근데 진짜 조지아 아까 시타는거는 겁나 웃기네 왜 났지 진짜 조지아 시타는거 겁나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조지아 시타는거 겁나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오우 4강도 얘 또 탄속이 빨라서 리드샷 때리기도 편해요 탄속 보이죠 지금 16키로 날아가는데 7.3초 adoption 이게 소련이다 꽁냐 오우 5천데 꽉쳤니? 어?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야이씨 야 미는 탈시 야 미는 탈시 스팟 좀 지우자 스팟 잠깐 지우고 키블더 죽집시다 미친놈이 쓴거.. 야이씨 너이씨 미친놈이 소련 비임? 어.. 미친놈이 미친놈이 죽었어 미친놈이 이거 살짝 빼야될거 같아요 미친놈이 칼놈의 메ि지oured 미친놈의 전omme провер 79% 이상기 조금 거리를 벌릴게요 왜냐면은 나는 먼 거리에서도 맞추기 편하니까 조금 거리를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깜치네 니가도 할까 이거 아니 요 안에서 뭐하냐고 니네 잠깐 긴급질문 있어서 묻습니다 오스만의 강산평정군은 박아주는 거 킹정입니까 어 킹정 아 민호타 또 깝치로 나오네 이거 이거 꺾을텐데 이거 얘가 죽어야 좀 내가 먹고살만 하거든 와이씨 겨 나오는데? 겨 나오는데? 겨? 우와 싫다 이기 싫다 하하하하 이 거리에서 요 공산주의 들어간다 아 아 얘 겁나 신경쓰이거든요 지금 얘가 양각 잡는데 계속 아 이 새끼 쏜다 아이씨 아이씨 아 얘만 없으면 불이 안 나네 야이씨 니가 혼나니 그러다가 아 죽나? 오케이 키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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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좀 나라 불좀 나라 아 얘가 그리고 방심 한번 할거예요 어 내가 볼 때 키가 꺾을거거든 어 지 옆구리 까면서 섬 돌텐데 그때가 니 사망각이다 이제 꺾네 꺾네 썬 돌었나 나온다 뭐야 키 포탑 터졌고 철갑탄 쏘니까 아 근데 야 얘네 추노 오잖아 지금 잠깐만 야 야 애들 툭 야 애들 툭 어어어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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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오오우 시키 돌아갔다 ㅅ ㅇㅹ ㅇㅹ 야 형한테 이러는거 아니야 니가 아 임마 아 됐다 이러면 역전이죠 게임 오우 나이스 내가 안 죽었으면 됐어요 이렇게 글루 올라고 리가가 아직 포기라는거 같은데 우리 872점 쟤네 879점 음파탐지? 히 죽는다 나이스 이거 아직 모른다 이 게임 아직 모른다 니가 나와 이새끼야 너 일로 올거잖아 설마 뒤인가? 잠깐만 야 리가 이새끼 조준했거든 나 지금 조준했거든 어디야 야 이거 느낌 세는데 뒤같은데 이거? 야 이 새끼 뒤다 이거 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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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더 야 이 갔나 새끼 이거 시발, 뒤다, 뒤다 야, 야, 이새끼야 아, 이겼다, 아 머리 좀 썼네, 이 친구 이거 위험할 뻔했어 어이, 드레드노트 5시타 134,000딜 4등 했네요, 4등 아아 얘 처음에 좀 빡세했는데 후반에, 중후반에 역전이 됐네요 게임이 상대의 심화가 좀 잘하는 놈이었으면 이기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다지 활약을 못했던 것 같아요, 심화카제가 좀 재밌는 판이긴 했네 아까 조지아 시타라는게 진짜 웃긴데 이게 조지아 조지아가 이 각도로 나한테 보여주고 있었고 시타가 물 밑에 이렇게 있는데 물 수면 하에 시타를 뚫는게 아니라 위에 장갑대를 뚫고 들어와서 시타 뚜껑에 안착하는 경우에 시타 뚜껑에 안착하는 경우에 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 시타 터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시타가 가장 많이 터집니다 뚜껑이 약해가지고 미국 시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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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타 시타